반갑습니다. 저는 아기오랑이 권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야. 오늘 이렇게 기념자리에 초대해주신 나 동자 연자 시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곡의 다령이라는 노래였고요. 어때요? 좋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왼쪽 손에 큰 보석을 달고 왔거든요. 왜 달고 왔냐면 아까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안 추우셨어요? 안 추우셨어요?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추위가 확 사라졌어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달고 왔냐면 딱 비가 비야 오지 마라 이렇게 탁하면 안 오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추고 비야 오지 마라 하면 진짜 안 와요. 여러분 진짜 이게 마법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고 왔어요. 어때요? 예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새로운 노래니까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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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당신이 떠난 분함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운 소리에 조용히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내 맘 알게 될 거야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내 맘 알게 될 거야 모두 사랑한 당신 영혼이지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당신 감사합니다. 어디 여러분 배우셨나요? 저도 행사장에서 이걸 처음 부르다 보니까 아주 숨이 차고 힘드네요 아이고, 숨 막혀가지고 아이고, 잘했어. 그래도 태연아 그러면 이 분위기 여러분들께서 느린 곡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 간대우 글쎄라는 곡 들려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대우 글쎄 들려드리고 이제 신나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대우 글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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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냉장에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랑은 외려고 한대요 그곳에 남의 사랑은 외려고 한대요 그곳에 사늘은 커피 전에 눈물 흘리고 돌아가야 한대요 남의 사랑은 외려고 한대요 남의 사랑은 외 remove 쓴 남의 사랑은 외려고 한대요 글쎄 안 돼요 글쎄 안 돼요 이 안 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담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기밖에 모를토록 모를토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랑을 때려고 하세요 글쎄 남의 사랑을 때려고 하세요 글쎄 안 돼요 글쎄 안 돼요 글쎄 안 돼요 글쎄 안 돼 글쎄 안 돼요 감사합니다